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죠. 사고 없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더 운전자들의 주의 집중이 필요한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사후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개선 노력도를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선 사업에 주력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했으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노란신호 등 및 발광형 LED 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보도개선을 통한 통학로를 확충했으며 전문가 및 주민참여를 위한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방안을 적극 수행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실시와 관련해 초등학교 주 통학로를 일정 구간 등교 시간대의 시범 운영함 등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도입해 타지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수칙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의정부 시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안지혜였습니다.